애들이 벌써 아직도 이놈 한놈이 그렇게 어미를 찾아요 다른 애들은 여전히 잘 노는데 애들이 이렇게 어미를 꼭 찾고 전체적으로 참 잘 놉니다 조금 흑한구산이고 오리지널 그냥 황구 황구 찾는 회원님들이 많으신데 보시고 연락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블랙탄도 암컷 눈망울도 초롱초롱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의식 좀 분위기 의식해서 좀 애들 좀 이틀에 한 번씩 먹이는데 오늘 싹 한 번 먹였더니 참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새들이 놀다가 배고프면 사료먹고 인업녀들도 젖든지가 지금 한 4,5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일 애들은 아주 오리지널 그냥 황구 진 황구 좋죠 위력에 블랙탄린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암컷 예쁘죠 상품이 참 좋아요 상품이 참 좋아요 애들이 싹 한 2,6일 감사합니다.